얼마 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저희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지역 중소기업도 늘고 있는데요. 가계대출 억제책에 따라 기업 대출을 늘리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지역금융권의 건전성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지역은행이 지역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 잔액은 35조 원이 넘습니다.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27%, 무려 3조 5,509억 원이 늘었습니다. 기업 대출 잔액이 10% 이상 급증한 건 5대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 공급과 수요가 맞물린 기업 대출의 급증은 가계빚 억제책이 불러온 풍선효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체율. 지역은행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0.34%에서 올해 1분기 말 기준 0.76%로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지역 기업들이 크게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변화에 민감한 중소기업 대출은 가계대출보다 부실 채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내수 부진과 삼고 현상 등 대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은 시점에는 지역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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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